1. 똥을 오래 참으면 안되는 이유 8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번째, 대변의 수분이 체내로 흡수되어 몸에 해로울 수 있음 두번째, 대변이 건조해져 배변할 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세번째, 건조함을 넘어 딱딱해지면 변비가 생깁니다 네번째, 본종의 속이 더부룩하고 매스꺼움을 느낍니다 다섯번째, 항문 내 외부에 있는 혈관이 부어 치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, 대변에서 생성된 가스가 치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, 실수로 가스를 분출하면 인간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여덟번째, 오래 참으면 두 똥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변비 때문에 고통을 받은 적이 많은데 정말 공감이 돼요 오늘은 똥을 오래 참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mungkin